부산시가 미국의 만화그룹 모이쉐 만화회장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만화그룹은 미국과 중남미 교육의 중심인 미국 마이애미를 기반해 두고 운송과 물류, 예술, 패션, 부동산 개발, 운용 등 분야의 100여 개사를 거느리며 중남미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. 부산시는 만화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제박람회기구 남미회원국을 상대로 엑스포 관련 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유치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